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의 브롤로는 발리입니다 오늘 이벤트는 솔로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발리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바로 싸우지 않게 잘 피해다니도록 합니다 상자 두 개를 열어서 에너지를 획득했습니다 생존 브롤러 아홉 명 상자를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총 세 개를 열었습니다 생존 브롤러는 일곱 명입니다 남은 체력이 적은 이탈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쑥쑥쑥에서 죽는 체력을 회복한 모습이었고 지금 불상이 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생존 브롤러는 4명입니다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존 브롤러 둘입니다 5위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